진짜 손처럼 주무르는 효자 약손 뭉친 어깨 꽉꽉꽉 힘든 뒷목 꽉꽉꽉 효자 왔습니다 약손 왔습니다 류규혁 정한일 원장의 효자 약손 딱딱한 뒷목 뭉침 박살 불룩 솟은 승모근 박살 전문 지압사가 하듯 진짜 리얼한 손 마사지처럼 세게 꽉꽉 강하게 꾹꾹 뜨끈뜨끈 강력한 원적외선 방사 원적외선 온열을 팍팍 딱딱한 근육 속을 부드럽게 이완하면서 4D 입체 모션 지압 패드로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 시원하게 통쾌하게 약손처럼 효자 약손 손이냐고요? 손 아닌 효자 약손입니다 그냥 두드리는 안마와 차원이 다른 진짜 손 지압 같은 효자 약손 어머님 뒷목 꽉꽉꽉 아버님 어깨 꾹꾹꾹 손으로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무선으로 자유로운 활동 딱딱한 근육을 오래 방치하면 더 굳어져 되돌리기 힘듭니다 약손 느낌으로 꾹찌그시 누르고 꽉꽉 풀어주는 반복 동작이 뭉친 곳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사람 손처럼 꽉꽉꽉꽉 꾹꾹꾹 꽉꽉 주무름 기능 꾹꾹 누름 기능 두 가지 모드 선택 천천히 더 빠르게 스피드 조절까지 약손 같은 효자 약손 와 정말 시원합니다 꽉꽉꽉 속 시원하게 잘 주물러주네요 들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자 벨트로 몸에 밀착 오케이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충전만 하면 약손하면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누워서도 기대해서도 앉아서도 효자 약손 집날을 일 많거나 어깨 많이 쓰는 분도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식당 카페 일하느라 어깨 뭉친 분도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과 등 굽은 자세로 힘든 분도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운동 후 어깨 뭉침에도 사람 손처럼 꽉꽉 꾹꾹꾹 딱딱한 뒷목이 싹 풀렸어요 무거운 종아리에도 허벅지에도 팔뚝지 앞도 어디나 활용 오케이 이런 시원함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류규혁 정한일 원장의 효자 약손 50% 폭탄 인학과 한 달 4만 2천 666원에 잠깐 10일 체험 찬스 10일간 효자 약손 충분히 누려보시고 불만족 시엔 100% 전액 환불 지금 일단 빨리 써보세요 와 진짜 시원해 와 아 좋은데? 오 진짜 시원한데?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약손 약손 약손하라 갑자기 뒷목 돌리기도 힘들고 어깨 들기도 힘들다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미리 뭉친 포인트를 풀지 않나 그렇습니다 반드시 뭉친 포인트를 풀어주십시오 전문 지압사가 하듯 진짜 리얼한 손마사지처럼 세게 꽉꽉 강하게 꾹꾹 뒷목이랑 어깨가 말랑말랑해진 기분이에요 진짜 최고예요 팔 아프게 들고 하는 안마 노! 착! 벨트로 몸에 밀착 오케이! 양손 자유롭게 집안일 하면서 선없이 언제 어디서나 아주 심하게 뭉쳤을 때 강력한 원조개선 찜질로 근육을 풀어준 다음에 지압하십시오 굳어진 뒷목이 뭉쳐서 솟아오른 어깨 매일매일 꼭 30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꾹 늘 어깨에 큰 짐지고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선물용으로 지압하십시오 지압원에서 안마 받는 것처럼 아주 너무 시원해요 내일 일하느라 고생하는 가장 위에 온 가족 함께 쓰는 효자 약손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 꾹 이런 시원함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사람 손처럼 꽉꽉꽉 꾹꾹 꾹 유규혁 정한일 원장의 효자 약손 손이냐구요? 손 아닌 효자 약손입니다 그냥 두드리는 안마와 차원이 다른 진짜 손지압 같은 효자 약손 어머님 뒷목 꽉꽉꽉 아버님 어깨 꾹꾹꾹 50% 폭탄인학과 한달 42,666원에 잠깐 10일 체험 찬스 10일간 효자 약손 충분히 누려보시고 불만족시엔 100% 전액 환불 지금 일단 빨리 써보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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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너무 좋은데요? 주변에 소개 좀 해야되겠어요